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복의 현주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행복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어린 시절 참 재미있었지요 고향에서 학교 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동창회에서나 친구를 만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나니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은 무슨 행복이냐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과거는 미화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나의 삶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그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누리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회의원이요 장관을 역임한 소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말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한 세월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정치한다고 분주하게 돌아간 10년의 세월은 내 인생에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이 다 커서 내 곁을 떠나갔는데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세월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첨된 로또 복권을 잃어버린 것보다 내게는 더 불행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인간의 행복이 높은 데나 화려한 데나 엄청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평범한 삶 속에 오늘 한 날의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대접을 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선교 당시에서 아침 예배가 있어 인도를 하면서 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나는 사랑스럽고 나는 내가 정말 좋아요 행복해요 하는 사람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만 한 5, 6명밖에 손을 안 들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또는 그리스인까지라도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좋아하고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길들여지고 그리고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내 이유 내 가족 식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너와 나와 우리라는 그 관계 속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 수업의 소자인 엘리자베스 킴블로 로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암이나 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는 호스피스 운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인생 수업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고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전에 정말 인생의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할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신앙은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